어제 코스 못 봤어요 여보 아세요? 나인이 생일 때도 저희가 뮤뱅에서 방송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유정이 형 생일이 되고 다시 뮤뱅을 찾아왔습니다 크로스된 거 아닌가? 그 다음 생일이 누구지? 그 다음 생일 러브 형 아 그 다음 생일 2에요 11월 7일 11월까지 이제 없다고? 네 이제 없어요 대박이다 근데 저희 3, 4, 5에 많잖아요 아깝네요 11월 7일은 토요일이에요 너무 아시네요 너무 많아가지고 3, 4, 5에 애들이 지출이 많아요 지갑이 사정이 좀 안 좋았어요 아 네 맞아요 저 진짜 그냥 거의 한 20원 정도 있었어요 총 얼마 있었어요 그 저 니트 한 번만 잡아주실 수 있었을까요? 우리의 니트에 있었기 때문에 한 번을 잡았지 이 니트 진짜 예쁘지 않아요? 예쁘다 진짜 예쁘다 누가 사줬대? 예쁘다 와 개빈이 형은 진짜 잘 입고 다니는데 네 유정이가 사준 니트에요 그리고 나연이가 사준 옷 뭐 여러 가지 멤버들이 사준 옷을 굉장히 잘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빈이 형이 평소에 약간 어두운 제 계열을 많이 입어서 맞아요 화사한 약간 또 패츠나라는 패츠나라는 의미로 제가 발견한 옷을 사줬는데 개빈이 형은 이렇게 잘 입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용수는 제가 이렇게 에거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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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야 입고 진짜 이쁘다 진짜 이쁘다 진짜 이쁘다 진짜 이쁘다 이쁘다 예정이 형이 사준 조거팬츠 제가 아까 다 여기에 말씀을 드렸는데 왜 내가 안 입고 다니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는 이제 전출을 올라가기 위해 수정을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arrived 감사합니다.